이런 춤이 짱이야. 맞추면 돼. 출발해. 구성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. 표정은 어떻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? 제일 재밌는 건 일단 위에 보시고 혀만 내미시면 돼요. 해보세요.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. 엘들어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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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안 돼. 형 1등이에요. 스타트부터 스타트부터. 아 날이 날 거야 아마. 나간다 나간다. 이 소리야. 이 소리야. 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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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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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 이 소리야 어디서 말았냐. 야 이 소리야. 야 이 소리야. 야 이 소리야. 야 이 소리야 아니야. 야 이 소리야. 야 이거 뭐야? 야 지금. 야 이거 단면 돼.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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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어 죄송한데. 세윤이. 아하하하. 세윤이. 아 이 당면 어떻게 해. 이 당면 어떻게 해. 어디야? 어디야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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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빨루가 이기빨루가 와우! 이렇게 나오죠? 이렇게?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? 귀여운데 이겨? 야 이거 잘 빠지겠다 이거? 리드가 없어 리드가 없어 리드가 없어 리드가 없어 리드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씩 들어가 아 여기서 실제시잖아 여기서? 추리 댄스 자 수고하세요 나도 수고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결제는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 잠시 뒤에 오후 5시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가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요. 그러기 전에 우리 그 맏형 윤종신 선배께서 아침에 또 복통으로 일단 오전 연습에는 좀 참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빼고 가도. 함부로는 없을까요. 아니 어저께 밤에 그렇게 춤을 열정적으로 치시던데. 어제야 철부로 자기가 잘하는 걸 달자는데. 몰랐어요. 아파서 그렇게 떠시는지는. 우리는 그럼 음악을 어떻게 편집을 했습니까? 빠른 템포로 믹스된 버전으로. 네 역시. 일단 음악 한 번 들어주시죠. 아침비 하려고 하니까. 아침비 하려고 하니까. 아침비 하려고 하니까. 아침비 하려고 하니까. 보링콜이다 보링콜. 아 그냥. 눈이 번쩍거든요. 아침비 어떻게 돼요.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. 들어가는. 아 지금 토카운트 좋았다. 아 지금 토카운트 좋았는데. 여섯 일곱 유그랑. 아 선생님 나오는 건 이렇게 하시면. 아 이제보다 훨씬 신나는 것 같아요. 아 에너지가 더 있네. 근데 스타트에 원 투 쓰리 포 우리 느낌이 그런 게 없네. 그렇죠. 우리는 리듬이 탁 치기. 아 이거를 은혁 씨가 해주세요. 저희가 다 같이 그 춤추는 타이밍. 원 투 쓰리 포. 아 이거 이런 거잖아. 네. 엄마 한 번 더 한 번 해주세요. 유희민 또 춤을 추네요. 먼저. 모닝콜을 알리는. 아 전 세계 모닝댄스 이런 게 자신이 없어요. 아 일어나자마자. 여러분 안 부르시다고요? 잠깐만요. 일어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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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 여러분. 웨이크업 댄스 웨이크업. 원 투 원 투 쓰리. 포 아홉 하고 춤추는 게. 실전처럼. 다시 한번. 그래. 실전처럼. 사람이 긴장하면 많이 없으면 고통 타게 되는데. 진짜 긴장을 가지고 해야 돼. 정신 차려서 한번. 실전처럼. 제가 좀 챙겨달라고요. 입장합니다. 잘 나오세요.